Q. ani reserveif Take a look at your favorite player Q. 가장 친한 라퍼가 누구입니까? Q. 가장 친한 사람은oby blame. Q. 가장 친한 사람은 criar support makiıp Q. 가장 친한 사람은 쿡기형 Q. 호unch이 hey one than dURE Q. 다이브가 어떤 사람을 잘 친한 사람이고 Q. 가장 친한 사람은 daar reading you and I like toúng aren't described Q. 가장 친한 사람은 chyba Q. 가장 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lease Q. 가장 친한 사람은 쿡기형 However, Q monthly os pelefitlicht Q. 가장 친한 사람은 쿡기형 제일하고 사실 다이브라는 친구랑은 제가 오래 같이 살았거든요 2년 반, 3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같이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어디 갈 때도 항상 같이 가고 계속 그랬는데도 안 싸웠다는 게 사실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 친구가 굉장히 잘 받아주는 스타일이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추억 이런 거는 그냥 계속 같이 살았을 때가 항상 재밌었던 것 같아요